얼터머의 철학은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동등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라 우리는 최소 진입기준을 갖춘 새로운 디파이유 유동성 커뮤니티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풀은 두가지입니다. VIP풀 또는 네드풀, 시작하려면 수천유로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또는 그린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110유로의 라이센스면 충분합니다. 그린풀은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이 얼터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충분한 양의 자원이 있고 이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VIP풀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1단계 커뮤니티풀에 들어가려면 사용자는 110유로의 특별 유너티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2단계 스플릿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유너티 스플릿 토큰을 받으세요. 스플릿 계약 비용을 지불한 후 풀은 자동으로 얼터머 토큰으로 채워지고 토큰은 그 안에 동결됩니다. 3단계 유너티 스플릿 토큰을 스마트 올리트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상은 얼터머 토큰의 커뮤니티풀에서만 지급됩니다. 얼터머 유동성풀은 비트코인의 주요 제한 문제인 코인 채굴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해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에는 가정용 컴퓨터의 소유자라도 채굴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수익성 있는 채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천 달러를 장비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얼터머는 이러한 비용을 수정하여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커뮤니티풀은 초기에 참여하여 진정한 얼터머 고래가 되어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